자,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또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드 물리 김성재 선수입니다. 원래 캐스트를 제가 준비할 때는요. 상당히 좀 신중하게 합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고요. 망설이기도 하는데 이번 타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꼭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이것이 꼭 물리뿐이 아니라 수능특강이라든가 수능완세라든가 이 EBS 교재 모두 풀어대는데 실제로 점수 구현은 그대로 100%가 뭐예요? 거의 이루어지지 않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 1등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작은 소수의 퍼센테이지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봐 두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먼저 수특이라든가 이 수화는요.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이것을 교과서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탐독해야 될 부분은 바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게 말씀드리죠.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능형 문장에 강해지려면 교과서의 서술형 문장을 읽고 뇌에서 구술하고 서술하는 그런 연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캐스트 상황에서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수특수환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특수환을 정말 효과있게 사용하는 그런 상황을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특수환은 교과서 아니에요. 자, 벗드. 그러나 수능 연계 교제로 지금 표방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중 문제집 중에서 하나를 풀어본다면 그것은 수특과 수환이다. 하지만 풀어보는 걸로 절대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수특이나 수환이란 것이 결국은 타 사이트의 그런 문제집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를 직접 강의를 할 수는 없지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풀어만 된다는 거죠. 어, 나 이거 한번 풀어봤어. 수특 풀었어. 이제 수환. 수환도 풀었어. 이제 뭐하지? 어, 파이널 나온대. 어, 파이널 풀었어. 그런다고 점수구현이 그렇게 비례하지는 않죠. 풀어만 된다는 겁니다. 자, 수특과 수환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설정. 이런 부분이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야 되고 분석하고 도모하셔야 됩니다. 도모. 도모한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감히, 네, 감히. 망설였다니까요. 감히. 소모적이고 휘발성인 이런 수환에서 탈출하다는 겁니다. 수환 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소모적 휘발성 공부에서 탈출하자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18페이지 18번 문제인데 이 문제가 매우 나쁜 문제이면서 매우 훌륭한 문제입니다. 자, 왠지 이제 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그 역학을 말씀드릴 때 뉴턴 역학, 특히 이런 뉴턴 역학이나 이런 부분들은 역학 문학은 제가 풀이법에 매달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 유형, 겉보기 가지고 유형 나누는 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속 알맹에 핵인싸 이런 단어가 여기는 좀 어울릴 것 같은데 핵인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제적인 기능적 개념, 문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연습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여러 문제를 풀고 풀고 풀러서 이게 해결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왜? 제가 문제를 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많은 문제를 풀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좋은 양질의 문제를 풀되 그것을 효과를 살려야 되는데 그냥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계속 풀어만 되면 답 내는 데 급급하기 때문에 그 문항 속에 들어가 보질 못합니다. 실제 중요한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출제할 때 어, 이 문제를 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출제하신 분들도 그래, 문항 속에서 이런 설정이 있다. 그러면 이 설정을 끄집어내서 바로 그것이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겉보기 모습이 또 같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굉장히 좀 쉬운 문항에 속하는 것이지만 자, 이거죠. 우리가 그 뉴턴욕학 얘기를 할 때 1, 운동의 정리를 얘기한답니다. 1, 에너지 정리를 하는 것. 알짜임이 한 일이 델타의 K. 운동의 에너지 변화량. 특히 이 알짜임, 힘압력이 중력만으로 있어서 중력이 한 일과 이건 전환관계 수치가 아니라 그냥 동의예요. 동의어. 제가 동의어 얘기 많이 하죠. 중력이 한 일과 동의어가 퍼텐 에너지 변화량이랍니다. 아직도 위치에너지라는 말을 쓰시는 분은 지금부터라도 언어 바꾸십시오. 퍼텐 에너지 변화와 동의어가 중력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력만이 일을 한다면 커트의 결과적으로 보이는 델타의 K. 이 운동의 에너지 변화와 퍼텐 에너지 변화량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같다라는 거죠. 크기가. 이것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보존력에는 중력 외에 탄성력도 있고 만율력도 있고 한데 물리원에서는 보존력으로 중력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델타 2K와 델타 2P가 차이가 난다면 갭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중력만이 일을 한 게 아니라는 뜻이죠. 중력 외의 힘이 한 일. 여기서도 무슥하게 제발 외력이 한 일이라고 하지마. 중력도 외력이에요. 중력 외의 힘이 보존력 외의 힘이 한 일이 바로 둘의 갭 차이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력 외의 힘이 한 일이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랍니다. 그래서 이 중력 외의 힘 실에 걸린 힘이라든가 어떤 힘을 추가로 주었다든가 이랬을 때 이 중력 외의 힘이 운동 쪽으로 작용을 하는 일을 했다면 그때는 역학에너지가 증가하는 것이고요. 운동 반대로 작용을 했다면 역학적 에너지 퍼텐과 운동의 합을 얘기합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 근데 제가 이게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것을 어떤 문제풀의 팁으로 삼아버리면 매우 서운해지고요. 걱정됩니다. 기본기가 탄탄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에 핵인사를 잡아서 가는 것이지 이걸 마치 문제 푸는 데 가장 중요한 팁이냐 이거 갖다 써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랍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마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나면 전국에 우리 역학 때문에 고사하신 분들 일취월장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수능 역학에서의 발전을 이룰 겁니다. 자 중력 외의 힘이 아니라 바로 이 둘의 갭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운동 쪽의 중력 외의 힘이면 역할의 증가 운동 반대의 중력 외의 힘이면 역할의 감소 이게 핵심이에요. 자 18배의 18문제가 있는데 왜 이 문제가 매우 나쁜 문제면서 매우 좋은 문제냐 이러한 설정은 자연스럽게 돼 있어야 됩니다. 유형 나누지 마세요. 자 봐요. 문제 A, B, C가 있고 우리 일취원도 원반의 모션 그러죠. 핵심 상황이 뭡니까? 원반의 모션의 물리적 핵심은 속도의 크기나 가수 크기가 항상 서로 같다는 거죠. 또한 각 개의 질량의 비가 각 개의 알자임 비면서 각 개의 알자임의 한일이 비면서 각 개의 델페이키이다.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죠. 자 이랬을 때 P에서 Q까지 D고요. 문제 주인 설정이 B의 속력이 Q에서가 P에서의 두 배래 여기서가 여기에 속력이 두 배랍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D에 또 하나 설정했습니다. C의 퍼텐 감수량은 C의 운동의 증가량의 4배라고 나왔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C의 질량을 찾아라 이것인데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설정이란 것이 이 문제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류가 되는 문항도 아니고 해설지도 오류는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완벽한 수능의 오류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왜? 필요 없으면 빼놓고 풀면 되지. 자 보세요. 여러분 평가원에 이 퀄리티 문항은 절대 허투루 설정 필요 없는 설정은 주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설정 주고 이렇게도 갈 수 있어 저렇게도 갈 수 있어 그런 정도는 상관이 없지만 문제 필요 없는 설정은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쓸데없이 돌아가거든요. 그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예도 드릴까요? 단 중력 가속도는 G이다 라는 단소정이 나올 때와 단 중력 가속도 G 중력 가속도는 10m per sec 제곱이다 라고 구체적 밝힐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중력 가속도 10 이라는 말을 줬다는 것은 숫자를 써먹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력 가속도 일정하다 이랬버리면 숫자를 쓸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요. 이러한 설정이 있기 때문에 괜히 쓸모없는 곳으로 돌아다녀요. 주변이 까맣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문항은 매우 나쁜 문항이고 뒤에 해설지 보고 공부하는 대부분 그러죠. 수트 풀어봐야 돼. 수안 풀어봐야 돼. 그리고서 뒤에 해설지 보고 어 근데 실력은 안 늘잖아. 풀 때 뿐이잖아요. 해설을 했고 어 그랬어. 이것 뿐이잖아요. 이 설정이 있으면 안 돼요. 없어야 돼요. 이 설정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없어야 합니다. 그냥 뭐 위치에 대한 지시 정도만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리 뉴턴역하게라도 길게 푸는 건 죄악이라고요. 얼마든지 짧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고난도의 스킬을 이용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아까 이거 미리 한번 같이 봤었죠. 봐요. 이 전체 한 키 제일 처음 뭐부터 하는 거냐. 힘부터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지구가 당기는 중력 스몰 엠지 이때 작용점 관리 잘하십시오. 그다음 이 C를 당기는 중력 그래서 가속 운동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MCG 괜히 복잡하잖아요. 그냥 CG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물론 이 한 키의 외력은 이거 중력과 수익 확률도 있지만 어차피 합치면 쌤쌤 내고 또 운동에도 직각방위 밑에 일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주어진 설정이 C의 퍼텐 에너지 감소량은 이런 거랑 빡치라 그랬습니다. C의 온도의 증가량의 4배래요. 아 그러면 이것을 4, 2, 0라 하고 이것을 2, 0라 하자 생각의 진전을 위해서 자 봐요. 전체계의 역학 에너지는 보존입니다. 왜? 중력만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각 기회로 쳐들어가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C만의 기회로 봐봐요. 지금 C가 언급됐으니까 분명히 C만의 계에서는 R은 내려가는 데 있어서 중력 외에 다른 힘이 줄의 장력이죠. 반대로 일하죠. 얘는 분명히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면 아 Cg 중력이 이를 해서 그게 바로 이 퍼텐 감소량 이거 얘기한다는 겁니다. 4, 2, 0 그런데 이 놈 때문에 알짜임이 한 일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뭐냐 4와 1의 차이 3에 해당하는 비율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 Cg의 중력이 한 일이 4, 2, 0를 얘기를 하는 것이야. 이거 자체가 이게 4, 2, 0야. 사실 안 써도 되지만 그리고 현재 이 중력 외에 이 힘이 한 일이 바로 뭘 얘기한다는 겁니까? 이거 알짜임이 한 일이 2, 0니까 반대로 3, 2, 0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어차피 거리는 이 놈이나 이 놈이나 똑같잖아요. 사실 안 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Cg라면 이게 Cg라면 이게 4, 1, 3이니까 이 힘은 얼마를 얘기하느냐 4분의 3g를 얘기한답니다. 4분의 3Cg를 얘기한답니다. 이 값에 4분의 3대 그럼 나머지가 뭐냐 4분의 1Cg 이게 바로 이 C의 알짜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속도가 바로 얼마라는 거다? 4분의 1g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놈의 가속도도 4분의 1g가 돼요. 오른쪽에 이 놈의 가속도 4분의 1g가 돼요. 위쪽으로 자 그러면 봐 이 놈도 A의 알짜임도 4분의 1mg니까 결국 위로 얼마나 되겠어요? 이거 보이니까 4분의 4가 보이니까 4분의 5mg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이 누굴 당기는 거예요? B를 당기는 것이죠. 줄에 전달된 힘일 뿐입니다. 이 힘은. 그런데 동그벙 치면서 B알짜임은 얼마예요? 4분의 1g 오른쪽이잖아. 아 그러면 이 힘은 얼마가 되었구나? 4분의 6mg다라는 겁니다. 또또또 그게 바로 이 힘이었던 거예요. 둘이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C는 여대입니다. E입니다. 바로 이 문항 설정의 핵심은 이것이고 수능 출제하신 분들이 무엇을 이용하겠습니까? 바로 이 설정을 이용해서 그래서 중간 사이즈 문제를 맞는다거나 빅 사이즈 문제를 맞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놔뒀다가는 일루 말게 헤매서 가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풀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이것을 두 번을 보고 세 번 해보고 네 번 해보고 다섯 번 해보다가 아마 여러분들의 능력이라면 스스로 찾을걸요? 필요 없는 설정이었구나. 그게 진짜 궁금합니다. 풀어만 되지 마십시오. 분석하세요. 분석하시고 도모하십시오. 제가 다음에는 왜 기출 문제를 그렇게 정적으로 풀어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의 부연이 비례되지 않느냐 비례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준비해서 여러 번 만날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수특수함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지대로 하십시오. 알겠죠? 끝까지 파이팅합니다. 파이팅! 끝까지 파이팅!